이런 마크 속이 여기 보면 저희 이것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아 크래스 아 크래스 아 크래스 이렇게 많은 집이 있어도 생각할 수 없어요 새로운 게임을 하기 때문에 드레이너로 돌아갈게요 렉스박 남자 이야 되게 크네요 제 핸드폰 이것도 지금 용암 발사기 똥 응아 보족 배터리 보족 배터리는 쓸 수 없는데 지우기가 싫은데 보족 배터리 보면 내 트럭 내 트럭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여기에서 사람이 모자면 안되고 여기에서 바로 그대로 아 내 자전거 아 싸이 싸이 아 내가 그동안 아주 열심히 만들어줬다 아 저거 아 저거는 트렁크에다가 앞에 라이트 여기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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